워스 아이월 내가 뭐 뭐라면 뭐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뜻이겠네요 뭐에꼬보에 라무로 훈티오 뭐 뭐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훈에티오 번이 되죠? 네 훈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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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티오 좋아서 좋은 것이다. 내가 너라면 좋겠어 뭐 띠이 뭐에꼬보에 라무로 훈티오, 훈티오 보다 훈에티오 아타바 훈티오 여기도 첫번째는 훈티오가 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밑에 더 맞는 것 같고요 뭐 띠이 뭐에꼬보에 라움으로 훈에티오 아타바 훈티오 훈티오도 된다고요? 띠이 뭐에꼬보에 라움으로 다 똑같은 문장 아닌가요? 네 다 똑같네요 밑에도 다 똑같은 문장이네요 내가 포카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좋았을 텐데요 약간 그런 거 된 것 같습니다 뭐 포카라마 뭐에꼬보에 라무로 훈티오 훈티오 네 여기는 훈티오 다 썼습니다 뭐 포카라마 뭐에꼬보에 라무로 훈티오 네 자의가 없네요 다음 문장 똑같은거는 뭐 포카라마 뭐에꼬보에 라무로 훈티오 아타바 훈에티오 다 썼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몰아서 하기로 했으니깐요 이거 아 네네 오늘 미션 또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거르누 그리고 슬라이스 너 너는 왜 있나요 여기? 뭐 또 부러져? 너가 왜 있는거죠 거기? 한번 나도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해보세요 아 네 하는 것은 가장 정말 중요해 아타바 중요해요 네 1번 우리 삶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은 중요해 중요해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to forgive in our life, okay? 너가 좀 이해가 안됐어요 저는 거르누 디누 뭣도 부르나 쳐 함부로 지반만 참아 거르누 뭣도 부르나 쳐 참아 디누 뭣도 부르나 쳐 이런식으로 쓰는거죠 참아 거르누 뭣도 부르나 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참아 거르누 뭣도 부르나 쳐 함부로 뭐 아니고 함부로 지반만 참아 거르누 뭣도 부르나 쳐 뭣도 부르나 쳐 아 혼자? 에스리 거르누 혼자 거르누 그래서 너가 있는거에요? 네네 거르누 로도 쓸 수 있고 거르누 로도 쓸 수 있다 아 함부로 지반만 참아 거르누 뭣도 부르나 뭣도 부르나 쳐 이거 좀 안된거 같은데요 함부로 지반만 참아 지반만 참아 지반만 참아 약간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요? 이게 한국어 문장하고 있는데 지반만은 여러가지 중의 하나를 말하는거죠 여러가지 중의 지번 중에 우리가 여러가지 생명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의 삶속에 삶에 그러니까 지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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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구만. X 거르나 뭐 어떡해. 또 이나 말아.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네. It's really important to exercise everyday. OK. OK. All right. OK. OK. 뱀 이라고 합니다. 엑서사이즈는 영어입니다. 엑서사이즈 우리도 영어로 쓰는 거니까 대신에 쓸 수 있지만 근데 그 단어는 영어입니다. 허리 딘 뱀 거누 거누 데리모트 부러서 거누가 되어야 됩니다. 어그는 어디에 모터 버려야 하. 허리 딘 액서사이즈 거너 산지 모드 분은 더 하러 같은 방 거너 산지 모드 분은 더 하러 같이 가야해 액서사이즈가 남기고 싶어. 그런가요? ability. 너 왜 온다? 너 어디서 온다? 너는 온다. 너는 온다. 뭐해 보니 거르노 아까 저리 문자로 허릭 딘마 뱀 거르노 사치니 뭐 또 부르셔요 거르노 거르노 거르노는 자기가 뭔가 하려가는 거죠 깜 거르노 뭐 또 부르셔요 허릭 딘마 거르노 뭔가 허릭 딘이 나와도 뭔가 앞에는 시간이 나아잖아요 바로 약간 뱀 거르노 사치니 뭐 또 부르셔요 이렇게 허릭 딘 없으면 뱀 거르노 사치니 뭐 또 부르셔요 이렇게 말하면 거르노가 말이 되거든요 근데 허릭 딘 앞에 시간도 나왔으니까 무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뱀 거르노 사치니 뭐 또 부르셔요 뭐 또 부르는 저보다 호가 맞아요 호 뱀 거르노 왓뱅 왓뱅 cer 왓뱅 아냐 다른 마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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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걸는 누가 왔답니다? 앞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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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걸는 사체 뭐 어떤 번호가? 네. 오케이. 네. 음...띠넘 말? 무어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해. 네. 서벌 번다 프레임 걸느 너 세바 걸느 너 걸느 걸느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걸느 걸느, 오케이. 세바 걸느. 에그덤. 서벌 번다 못 푸느 저호 서벌 번다 프레임 르 프레임 걸느 르 세바 걸느 에그덤. 못 푸느 고 비치스 루프 마 프레임 걸느 르 세바 걸느 서벌 번다 못 푸느 비치스 루프 마 서벌 번다 비치스 루프 마 특별하게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비치스 루프 마 특별하게. 스페셜이죠. 무어스 보다는 그거는 서벌 번다 서벌 번다 서벌 번다 서벌 번다 서벌 번다 제 서벌 번다 서벌 번다 제일 먼저 라는 뜻이거든요. 음.그렇지. 제일 먼저 네. 제일 먼저 서벌 번다 서벌 번다 무어스 보다 네. 그거고요. 그리고 비치스 루프 마 특별한 특별하게 약간 특별한다는 느낌이 들어고요. 프레임 걸느 러시바 걸느 프레임 걸느 러시바 걸느 러시바 걸느 서벌 번다 무어스 보다 무어스 보다 비치스 루프 마 특별하게 네.네. 그렇게 써주시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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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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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면 고도의 문재인 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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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버 버튼은 가장 먼저라고 밑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문장은 되지만 서버 버튼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라는 거죠 네 서버 버튼 마야 러시바 약간 다른 것보다 라는 의미가 되요 서버 버튼 뭐 다른 이루 보다 마야 러시바는 제일 중요한다는 의미가 되요 다른 것보다 다른 것보다 우선인데 이게 가장 먼저 우선 약간 인생에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아니면 다른 문장보다 우선 네 네 여기서 업업 오르 무엇보다 먼저니까 서버 버튼 브레임 거리나 거르누 티코 졌어요 저는 그 모든 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도 그들은 그 모든 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도, 모든 분들도, 제주, 모든 분들도, 저는 프레임은 다른 사람에게 변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마야라고 하는 것은 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프레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고 그러나 보다. 네, 낙, 낙. 마야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나의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변함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어떤 사람에게 변함을 말하고 싶어요. 깜 이데요 깜이네요 아 이거 어디있어 그래서 까문다 까래가 더 많이 된 거 같아서 네 까래요 아 그거 똑같은 의미예요 저희가 여기 보낼게요 카톡에 한번 보시보세요 까끗 까래요 붙이겠다 네 감사합니다 까래요입니다 까래요 까래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